이게 금융권 전체가 아니고 5대 은행에 터지네 9월에 이제는 종료된답니다 종료된다는데 처음에 다닌게 37조원부터 이거 이제 더이상 못 막는거죠 제일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지금 시간에서 벌어진 일 중에 지금 건수로 25만건인데 제일 문제가 지금 주택시장에 벌어지는 일들 알아요? 건설사 중도금 대출 중단된거 알아요? 지금 난리 났는데 다음주부터 얘기가 더 심각하게 될건데 대출이 중단됐어 건설사 분양하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안해준대요 은행권에서도 우산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 지금 대출 중단 사태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은행에서 니가 해줘라 돈이 없어요 내년에 CCYB합니다 경기대행 완충자본을 하라면서요 그리고 대출 중단됐어 지방부터 대출 중단됐습니다 중도금 9월부터 여기도 9월부터 이제는 심각해질거 같아 그냥 찬바람 불면은 어? 분양률이 20% 나오는데 뭐 제가 몇 프로 이상 나와야지 PF자금 회수 가능하다 그랬어? 65%에서 80% 지방 분양이 몇 프로야? 22% 평균 분양률이 몇 프로야? 50% 전국 5대 은행 말고 다른 은행은 더 심각할거야 아마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용입니다 만기 대출 연장이 이게 이제 더 이상 못할거에요 점점 연장을 해줘도 이자를 납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은행마다 금융시장 실물경제 복합위기 비상대응협의체라는 협의체 지금 돈을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을건지 지금 연체율이 낮긴 하지만 최저 낮긴 하지만 0.12%에서 0.57%까지 400%가 폭증했습니다 두 달 사이에 그래서 금융실물 복합위기 비상대응협의체가 출범을 했어 지금 무슨 위기야? 복합위기 아니라며 뭐 펀드멘탈 괜찮다며 AI까지 동원해갖고 누가 연체할 건지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딜레이에 잠재적인 부실만 커지니까 문제가 나중에 정권에서 해결해줄 것도 아니고 잠재 부실이 커지면 은행 신용등급 하락합니다 은행 신용등급 하락하면 은행채 채권 발행 지금 옛날 봤지? 옛날 5.8% 했어 연구채 그건 뭐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고 복합위기 비상 대응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니까? 지금 무슨 위기 우는 거야? 복합위기 실물경제하고 금융경제하고 붕괴하는 현상 지금 실제로 저거를 다 알고 지금 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응협의체 없는 데는 망하는 사실은 붕괴하는 거지 붕괴 가능성이 높죠 그거 아세요? 건설자 연체하면 그러면 입주자한테 돌려버려요 연체비 다 저희 DSIB 은행은 괜찮겠지만 대출이 계속 중단될 겁니다 지금처럼 부실하거나 분양 안 되면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자영업자 대출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비극이 시작되는 거지 뭐야? 돈 부할 대출이 중단 IF예요 그냥 9월부터 IF라고 은행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은행이 지금 돈이 없는데 뭐 망할 판인데 누굴 대출을 해주고 누굴 저기를 해줘? 누구 사정을 봐줘? 은행이 망할 판인데 무슨 널 갖다가 돈을 대출을 해주고 널 뭐 구제를 해줘? 은행이 망할 판인데 IF때 너 은행 망할 판에 은행이 너 구제해주고 너 사정 봐줬냐? 아니 은행이 망할 판인데 무슨 중도금 대출을 해주고 뭘 해줘? 대출 중단이야 그냥 전면 다 대출 중단 복합위기 대응이잖아 정부에 시켜도 내가 망할 판인데 정부가 채임도 안 지어주는데 무슨 정부 말을 따러요 70%가 외자 자본인데 금융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유튜브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시중 관계자나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복합위기 대응판이라고 지금 모풍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전문가 분들 이야기를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말 들어 시중 작은 경색이 지금 심각할 때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뭘 하지마 지금 모풍에 나와서 기관 관계자분들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야!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 설득하는 거거든 그거 말장난이야! 말장난다리라고! 복합위기야! IF보다 왜 그래 심각해? 여러분은 고금리 장기채 이번에 특히 이번 시즌 9월 이후부터 오는 고금리 장기채에 집중해! 뭐 뭐가 어울랐어? 지랄이 의미 없어! 항상 원금이 안전해야 된다! 모험을 하지 마라! 원금이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고금리 장기채! 아 내가 저거 월 5억 집어넣고 월 400만 최고야! 지금 기관 나와서 얘기하면 맞는 얘기지! 천 가지 얘기하면 두세 가지를 확대 적용하면 다 맞는 얘기야! 거기에 무슨 정직성과 진실성이 있겠냐고! 이 사람들은 정직성하고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는 뜨거운 가슴에 진실성이 없는 인간들이야! 그럼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갈까? KDI에서 발표했어! 내가 오늘 그 자료를 공개하고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봐! 되게 단순한 자료니까 그거 보면 결론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 돼! 내가 그것도 좀 줄였어! 내용이 좀 한 5페이지 돼서 2페이지 줄여서 오늘 보여주니까! 이거 봐! 제목은 금리 인상의 주택권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인데 기준금리가 1% 오르면 주택가격 상승이 4%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경기! 이런 복합위기나 경기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할 수 없었대요! KDI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던 게 18개월 이후에 나타나잖아! 16개월에서!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데 2025년까지 답이 없다고 나와요! 2025년까지! 회기 분석한 거거든! 시차 종속변수고! 이게 주택 착공률이거든! 관측수가 79야! R이 0.7이고! 정확한 자료야! KDI에 나온 거! 언제! 올해하고 내년까지 주택건설 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의 0.5% 가까이! 지금 우리가 1.5%인데 0.5%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미만으로 지금 경제성장률이 나쁘지 RF라니까! 그래서 평년보다 5.6에서 5.8% 감소할 전망이래! 언제까지 이게 최악이냐? 뭐 여러가지 보고서 복합적으로 보면 2025년 상반기까지는 죽었다 깨어나서 답이 없어요! 특히 올해 내년 충격이 2025년 2026년까지도 갈 거라고! 특히 올해 내년은 IF야 그냥!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 더 나빠진다고 나왔어요! 내년은 더 최악! 내년이 제일 최악이고! 요거 자료를 대동포럼에 올려놓게잉! 그리고 이번에 3기 신도시도 분양가가 지금 많이 비쌌잖아요! 좀 떨어질 거야! 몇 년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많아요!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미국 실업률 54년 만에 최저! 물가라매! 실업률 금리 이상 계속이에요!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금리는 실업률과 관계있는 거 물가하고는 관계성이 더 떨어집니다! 1위가 뭐야? 실업률! 경기 침차에 떨어진다고! 자본주의는 실업률이 곧 인플레입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계속할 때 실업률하고 관계있는 거지! 물가하고 근원 물가가 그게 아니라고! 관계성이 더 떨어진다고! 근원 물가는 실업률의 기본이 단다고! 우리나라 이상하게 물가의 얘기를 실업률이라고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장기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미국 금리 인하 언제쯤 예측하냐고? 내년 어... 한... 5월 이후? 올해는 안 할 것 같은데 실업률 때문에 말이 안 할 것 같은데